그라시아 재팬 폼즈 위에 티아라 3D 엠보 TSG 4번으로 티셔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TDD 5번 파스타치오 컬러를 이용해서 니트 모양으로 예쁘게 짜줍니다. 티비에 픽스젤로 티셔츠를 올려주고 고정 후 큐어링 해줍니다. 티비에 픽스젤로 티셔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티비에 픽스젤로 티셔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티비에 픽스젤로 티셔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티비에 픽스젤로 치즈 로니스태ordo ル 팀장님 그 Nokia Wait 2 신 farewell